이번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실만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 노래 초반에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지만 이번에는 약심차게 이 곡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곡으로 두 개가 안가려나 많은 곡들에 따라 지난 8년간 바꿀 수가 없었던 노래를 이 곡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노래가 바뀌는구나 그런 느낌이 났던 엄청난 노래입니다 아 목이 뭐예요? 들을 때 이거 왜 방문했어요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장난이에요? 아.. 내 머리는 나빠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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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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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조선을 보는 것도 나의 목이야 마지막에 마음을 몰라 근데 신심이 없으라요 시간을 얻고 싶은 날에 너를 갈리기 위한 날에 너를 사랑하는 날이 날에 너를 잘 사랑하는 날은 너를 사랑하는 날은 너를 사랑하는 날은 너를 사랑하는 날이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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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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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